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 또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광일 기자. 어제도 각 정당들 유세전 뜨겁게 펼쳤는데요.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은 백병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는 백병전입니다.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백병전이 사실 전쟁에서 중화기 폭격 이런 거 말고 병사들끼리 몸 부딪혀가면서 칼, 주먹 이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육탄전이라고도 하는데 중앙당 차원의 고급 전략보다도 지금은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주변 사람들 좀 독려해달라, 한 명이 세 명씩 설득해달라 이런 식으로 직접 뛰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은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주목하신 이유는요? 요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표금지 전에 공개된 것들도 그렇고 공표금지 기간 이후에 민주당 당내에서 돌리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결과를 주목하면 방심하게 되고 혹시 자칫 오만프레임까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쪽을 너무 주목하지 않도록 시선을 돌리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오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이런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 조언, 경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말만 쓴 게 아니라 지역구 총 48곳을 격전지라고 꼽아서 올렸어요. 차례대로 서울 11곳, 인천 3곳, 경기도 17곳, 그리고 저녁에는 비수도권 18곳까지 따로 이렇게 추려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들을 제일 놀라게 했던 건 여기에 격전지라고 꼽았던 곳에 강남권 지역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어디어디를 꼽았습니까?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을병을 다 적시했거든요. 송파갑을병 3곳 모두? 네, 그래서 총 5곳이 올랐는데 여기 사실 다 상대인 국민의힘 텃밭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일종에도 도발을 한 거고 다만 민주당 고위급 인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여기서 득표율을 선전하기만 해도 나름대로 민주당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수원장에 있는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 이대 총장이 학생들을 데려와서 성상납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다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어제 올린 거예요. 그런 취지의 어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걸 공유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썼던 게 어제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올렸다가 삭제를 한 상태죠? 네, 바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의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실무자가 올렸다가 착오가 있었다,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제가 예전부터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 본인이 글을 올렸다가 실무자가 이거 좀 안 맞다 싶어서 삭제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수습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실무자가 올린 걸 지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간다고 합니다. 총선 바로 전날에 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 예고가 됐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일 재판 안 가고 그냥 유세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 또 출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 마지막 유세는 용산역 앞 광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용산역 앞 광장.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통령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선 먼저 정리를 해드렸는데 김준일 평론가 어디 주목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31곳을 격전지로 꼽았잖아요. 서울이 11곳, 경기가 17곳, 인천 3곳. 예전에도 보면 한 2, 30개 정도가 최종까지 격전을 벌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도 초접전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혼전이에요.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초접전 선거구 21곳, 용산 분당갑 등 수도권에만 열내고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건데 한국일보가 이제 여론조사 올라온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5차 범위 내에 접전은 2회 이상 기록한 선거구가 총 21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론조사들을 통틀어서 분석을 한 거군요. 그렇죠. 각 지역구마다 다 봤는데 그 지역구에 5차 범위 내에가 2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서 같은 경우에는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도봉갑, 양천갑, 동작을 6곳이 5차 범위 내에가 2개 이상이라는 거고요.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갑, 한안갑, 용인갑, 포천, 가평 그리고 인천에서도 중, 광하, 옹진, 동미, 주올, 연수갑, 계양을 이렇게 부산에서도 부산 남구, 여기가 이제 박수영 의원하고 박재호 의원이 이제 합구가 돼가지고 현역 의원들끼리 붙은 데죠. 그리고 부산 북을,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무소석 후보가 지금 나와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정연욱 후보 상대로 선전하는 거 이런 곳들이 다 그리고 뭐 충청에서도 공주, 부영, 청양, 여기 정진석 후보하고 박수현 실장이 이제 나왔던데 뭐 이런 데들이 충남 천안을 강원 원주가 뭐 이런 데도 다 굉장히 박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이 다 이제 강조를 특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여기를 많이 가져오면은 좀 크게 이길 수 있다. 뭐 이제 계속 이제 150일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곳들을 조금 한쪽이 좀 가져오면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서울신문 기사 제목이 뭐 이렇네요. D2, D-2 양당 판세 분석 4년 전 대좌비 이런 건데 어떤 분석인가요? 2020년 총선 분위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2일 전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103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했던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도 범야권 200석 시나리오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낙관론을 경계하고 끝까지 좀 몸을 낮췄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지금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읍소전략을 했는데 다만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총괄 유세위원장도 절을 하지 않았지만 릴레이 유세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한동호 위원장이 굉장히 결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게 좀 4년 전하고 바뀌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다라는 거고 중앙일보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2대남, 6대남에 달렸다. 민주 150, 삼성 플러스 알파, 국힘 105에서 140 이렇게 나왔는데 2대남, 6대남이면 20대 남성, 60대 남성 얘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년 전 대통령 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지가 58.7, 이재명 지지가 36.3으로 거의 더블스코어는 아니지만 한 1.5배 이상 이렇게 윤석열 지지가 뚜렷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남자들이 상당히 이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20대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아예 투표층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중앙일보 분석이고 60대 남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윤석열 67.4, 이재명 30.2였는데 그런데 굉장히 달라진 게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국민의힘 지지세가 더 강하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졌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60대로 대거 진입을 하면서 이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해져서 이들의 표심, 이들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 남, 6대 남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선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선 정리도 해볼까요? 네, 한동훈은 열두 척. 열두 척? 열두 척 얘기를 맨 처음 꺼낸 게 조국 혁신당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도 열두 척 언급했습니까? 네, 열두 척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명랑해전에서 외선 330척 상대할 때 썼던 게 원균한테 물려받은 열두 척의 판옥선이잖아요. 열두 척으로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기인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도 열두 척 언급하면서 열두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열두 척은 열두 시간에 대한 비유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 투표 열두 시간에 투표 잘하게 되면 명랑해전처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열두 척이라는 악조건은 지금 국민의힘이 판세에 있어서 노인 상황을 넌지시 나타내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열두 척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실 작년 말에도 있었어요. 그때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하니 많이 했을 때 당 상인고문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비유가 나왔었어요. 비공개 간담회. 배 열두 척을 한동훈한테 맡겨보자. 기억나요. 그때 보도 기억나요. 그걸로 사실 한동훈 추인 명분이 쌓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열두 척 얘기도 했지만 열두 척뿐만 아니라 그냥 척 얘기도 어제 많이 했어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었습니까? 네. 저격성 멘트였는데 일하는 척 하는 사람들한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일하려는 사람들한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요새 차에서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 네. 많이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일하는 척했네 라고 말했던 게 잡히면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여권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일하는 척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일하는 척만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저격이었고 한동훈 위원장 했던 말이 이재명 대표가 척을 했던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문기도 모른다고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는 척, 열두 척, 무슨 척이 많이 나왔고 동시에 논란이 된 거는 윤영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치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저께 윤영석 후보가 여기에 양산갑 출마자다 보니까 평산마을 있는 데거든요. 평산마을 주변을 지나다가 문재인 죽여라고 주먹불끈지고 소리친 게 유튜브 쇼치에 잡혔어요. 어떤 다른 유튜버 방송에 잡힌 거예요? 네. 그 유튜버를 향해서 문재인 죽여라고 과장된 몸짓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편집해서 나가면서 논란이 됐었고 윤영석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옛날에 이런 실정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굳이 또 붙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선도 체크를 해봤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어제 많은 말을 쏟아내긴 했는데 제일 눈에 띈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제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서 후보들과의 합동유세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석을 만약에 야권이 차지한다면 가정을 하고 그냥 대통령을 탄핵할 것 같냐? 아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해서 국회가 사명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 조국이 조국 대표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셀프 사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할 때 그제서야 나서서 대모를 해서 1987년처럼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로 좀 개헌을 저지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명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렇고 대통령제야에서는 특히 이거는 대통령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사면. 미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프랑스도 그렇고 대통령만 특별사면이고 우리나라 법으로는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를 국회가 가진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조국 대표가 또 받아쳤어요. 그래서 사명권은 대통령에 있지 국회에 없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회가 사명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동훈 위원장이 막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개헌 자체를 해서 국회도 사면권 특별사면권을 가지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게 또 야당의 지적이고 그 말인가요? 네.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던진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관계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어쨌든 국회가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제가 모든 대통령제를 다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으니까 뭐 이런 사실관계 논쟁이 있었고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자유통일당입니다. 이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강경보수 뭐 일부에서는 극우 보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정당이 심상치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일에서 3일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ARS 조사, 자동산업 조사를 했는데 비례정당 어디 찍을 거냐라고 했는데 자유통일당이 5.9%로 4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1등, 국민의 미래 2등, 더불어민주연합이 3등했거든요. 자유통일당이 4등, 다른 정당,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정의당 다 제치고 4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그 조사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통일당의 대체로 2%대가 많이 잡혀요. 그리고 특정 ARS 조사에서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대답하는 거는 3%가 넘는 거, 4%, 5%까지 나오는 의미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민의 미래에서 자유통일당을 고발했어요. 왜 고발을 했냐면 지금 28청춘이라는 구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유통일당 쪽의 구호죠. 자유통일당의 공식 그건 아니라고 어제 황보승희 의원이 기자회견도 했는데 자기네는 7.8기라는 말을 쓰지 28청춘은 지지자들이 각자 알아서 쓰는 거다라는 건데 28청춘이 뭐냐면 지역구는 2번, 비례는 8번. 아, 8번 자유통일당 찍어달라? 자유통일당 찍어달라.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자유통일당에 표주십시오. 이런 보수에 대한 호소군요. 네, 그런 거라서 지금 국민의 미래 입장에서는 특히 개원저지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석이 아쉬운 상황인데 자유통일당에 의석까지 내주게 된다라면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 난타전이 고소고발하고 난타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경기, 인천 위주로 돌았고요. 특히 그중에서 계양을 가서, 계양을 해서 원희룡 후보자랑 같이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삼겹살 논란도 있었거든요. 소고기집 갔는데 삼겹살이라고 올렸다. 그 논란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켰고 오늘은 서울 전 지역을 돌고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불꽃튀는 선거전이 어제도 벌어졌고 오늘도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뉴스쇼에서는 라디오 마지막 유세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총 6개 당의 대표 선수들, 지도부들이 출연해서 마지막 호소 생생하게 들려줄 생각이니까요. 함께하시면 되겠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의정 갈등 정리해 주시죠. 1년 유예 혼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 1년간 유예해놓고 그 사이에 논의하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또 아니라고 바꾸는, 어제 좀 혼선이 있었어요. 복지부 박민수 차관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부가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박민수 차관이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그거 검토된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라고 다시 번복을 했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시기를 유예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최종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했고. 2천 명까지 여권에서 계속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가정법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내년 정원 2천 명은 이미 공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바꾸면 학부모들 난리 난다. 이거 바꾸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물 밑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